제가 언니 뭐라고 했어요. 언니 혼자 다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. 아 미안하다. 혼자 다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. 아 미안하다. 저 언제까지.. 남은 건 줄 알고. 자 그룹 찾으러 갈게요. 그룹. 네. 주의 질문. 웃음이 많고 흥이 많은 주의에 다운 3종 연기. 짜증, 슬픔, 서운함. 아 나 연기 진짜 잘해. 짜증. 오 대박인데? 오 대박인데? 슬픔. 뭐라고요? 슬프. 슬픗. 서운함, 제가 언니 뭐라고 했어요. 언니 혼자 다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. 미안. 나 진짜 언제까지.. 남은 건 줄 알고. 고맙습니다!